저 멀리 성벽 위에 사람들이 모여있다.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는데 한 남자가 절벽을 타고 올라온다. 거침없이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다이버. 고맙습니다.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. 약간의 돈을 주자 그는 한 번 더 뛸 준비를 한다. 덕분에 이 멋진 장면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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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